홍콩 ETF 승인으로 대규모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AI, RWA, 중국이라는 테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강력한 수급이 쏠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홍콩 ETF 승인을 가지고 올해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2억원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호재가 겹친 테마, 특히나 남다른 기술력을 가진 바로 오늘의 코인들이야말로 올해 수천 퍼센트 폭등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집중해야 될 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AI, RWA 그리고 중국 이 세 가지와 연관되어 있는 바로 남다른 기술력을 가진 코인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코인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발굴할 코인들을 보니까 정말 이 2000% 폭등 가능성을 가진 엔비디아와 세계 최초의 파트너십을 가진 그 코인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게 홍콩 ETF 승인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같이 승인이 났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 세계 최초의 승인이다 라는 내용들의 뉴스까지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옵션 거래라든가 이더리움 ETF 승인까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농후해졌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 ETF 승인 결정을 앞두고 관련 코인들이 무조건적인 폭등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코인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이 홍콩 관련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코인들 특히나 금융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 투자처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코인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급등세가 나올 것이고 특히나 이 중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얼마? 35조 원이에요. 35조 원의 자금이 앞으로 이 시장에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홍콩 ETF의 승인은 중국 머니에 중국 돈의 유입을 야기시키고 그것이 얼마? 35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뭘로 이어진다? 미국과 한국의 추가적인 ETF 승인까지도 연쇄적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이런 정책 움직임은요. 결국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추측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자금들이 중국이 겉으로는 우리 코인 같은 거 취급 안 해. 우리는 엮이지 않을 거야. 라고 겉으로만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홍콩을 통해서 이 코인 시장으로 대규모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 전체에서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게 세계 최대 코인 거래서죠. 바로 바이낸스의 설립자 무려 자산만 45조 원에 달한다는 이 창펑자우 CEO가요. 중국 홍콩의 ETF 승인은 중국 암호화폐 개방에 시험장 역할을 할 것이다. 돈이 앞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암호화폐 정착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것이 강세장에 대한 신호라면 우리는 여지없이 중국 자본에서 들어오는 코인 시장 유입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관련된 코인들 특히나 이 암호화폐 ETF 승인으로 중국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 진출한 관련 코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집중해 봐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네오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로 정말 유명한 코인이고 네오의 별명이 뭐예요?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오 같은 경우는 중국 코인의 거의 대장격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콩 ETF 승인될 기대감, 기대감이 커진 덕분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현재 시점부터는 약 50%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살아있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은 결국엔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오와 같은 기업이 만든 코인 바로 온톨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홍콩의 ETF 승인 소식과 함께 이렇게 단기적으로 30%가량 상승세가 나와줬었고 여전히 많은 코인들이 비트코인의 조정세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가를 다시 메우면서 이전 고점까지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결국에는 삼각수렴, 트라이앵글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돌파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정말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온톨로지 네트워크의 수수료를 페이를 했는데 관련된 온톨로지 가스가 있죠. 이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온톨로지보다 더 빠르게 5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이전 고점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최소한 50%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찐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자면 최근 이 코인 시장의 흐름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불장이 연이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물론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터진 불장이지만 올해 3월부터 엄청난 부각을 받고 상승세가 보였는데 그것이 뭐 때문이었냐 바로 오픈 AI의 소라 때문이었어요. 오픈 AI의 소라가 주목을 받으면서 AI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장으로 시작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업비트 코인만 살펴봐도 이 퀀텀 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타 토큰 세타 퓨엘 모두 100% 이상의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와줬었고요. 이러한 테마들에 더 엉겨붙어서 바로 이 RWA 코인들 1경원이라는 이 블랙록 RWA 펀드 조성 이슈에 따라서 엄청나게 상승과 함께 이 폴리메시 온도 엘리시아 같은 코인들도 180% 이상의 상승 기염을 토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실물 자산 토큰의 규모가 무려 2억원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의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는 게 당연한 수순일 텐데요. 그렇다면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 AI 코인과 함께 RWA 코인의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RWA에 이어서 이 중국 코인들의 이 순환매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이 연말에 2억원까지 갈 수 있는 가운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럼 중국 코인만 볼 것이냐라는 판단에서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네오 온톨로지 온톨로지 가스만 보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코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테마 안에 속해 있으면서 최소 두 개 이상의 재료 두 개 이상의 테마 모멘텀을 포함한 코인이야말로 앞으로 남다른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천 퍼센트의 폭등이 가능한 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수천 퍼센트 수십배 수백배를 벌 수 있는 코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부터 그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첫 번째 코인 바로 nkn 이라는 코인이에요. 이 nkn 같은 경우는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인데요. 현재 ai 산업이 지속된 발전에 따라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이 ai 코인 중에 하나에요. 이 nkn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중국의 대표 통신 기업 중에 차이나 모바일이라고 있는데요. 이 차이나 모바일하고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고 있는 ai와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쪽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35조의 자금이 유입되었을 때 이 자금이 nkn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i 코인들이 펌핑 됐었잖아요. z gpt 코인을 생태계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가장 ai와 관련된 구글하고도 지금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게 바로 이 nkn 재단이기 때문에 안전성 그 다음에 투명성 면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수급 현황 또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승 추세에서부터요. 지금 엄청난 상승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는 그 시점이다. 왜냐 최근에 대형 고래들 또한 지속적인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nkn의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동참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라면 당연히 수익을 내는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코인은 바로 nkn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올해 2024년 주도하게 될 코인은 바로 iost라는 코인이에요. 이 iost 벌써 횟수로 4년째인데요. 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맺고 있는 엄연한 중국의 대표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시가총액이 500조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가 있죠. 바로 텐센트가 있죠. 이 텐센트는 물론이고요. 구글 아마존과 함께 웹서비스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서도 iost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rwa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을 구축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 iost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ost 코인 역시 rwa 메타 중국 이 세 가지 테마와 제대로 엮인 탄탄한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iost도 무조건적으로 매수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코인은 뭐냐.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는 바로 그 코인인데요. 오늘 추천드릴 이 코인은 웹3 관련된 코인으로서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인텔, IBM, 엔비디아 같은 핵심 반도체 기업과 이 파트너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특히나 이 엔비디아와는 최초의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엄청난 폭등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서비스를 이 코인 기업이 제공을 하면서 무려 얼마? 80억불까지 우뚝 솟아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설립자 자체가 애당초 중국인 개발진과 교수진과 함께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대형 투자 타겟으로도 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텐데 미국의 가장 유력 경제지 바로 이 포부스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나서 RWA 관련 테마에 코인들을 콕콕 집어내서 관련 기사들을 엄청나게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AI, RWA 메타에 본격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까지 엮인다고 하면 향후 엄청난 상승까지 보일 수가 있는 코인은 뭐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그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은 현재 이 시장에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코인 이 엔비디아 5000% 폭등주는요. 영상에서 모두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따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제 번호 오픈해 놨습니다. 010-4376-0235 이쪽으로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인증하는 작업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추천 코인 매수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더해서 보유 기간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뭐 오전, 오후, 밤, 새벽 시간 상관없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로 제가 이번에 새로 채널 오픈 이벤트로요. 벌써 8년 정도 됐네요. 17년도 1차 불장 때부터 계속 제가 고래의 지갑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부터 이 세력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코인 시장만 들여다보지 않고도 쉽게 세력들의 흐름을 쫓는 방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코인 전용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실제 구동 화면입니다. 우리가 세력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세력들의 장난질, 설거지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 8년 정도의 연구 끝에 이제는 하루 종일 이 세력들의 흐름을 오토로 자동으로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이 났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눈물 나는 매매가 그동안 지속됐었다면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세력들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바로 이 지갑들을요. 열심히 추적해줄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이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 세력들의 흐름을 트래킹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잠 못 자는 그런 힘든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세력들이 언제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트랜잭션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안전하게 매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 세력 고래들이 실시간으로 진입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 누적순 순차적으로 종목들이 리스트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수익을 보다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15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1억 원이 채 되지 않았던 계좌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는데 옆에 보시면 이 크립토닷컴 체인이라는 코인입니다. 제가 일전에 추천드렸던 이 크립토닷컴 체인으로요. 얼마 수익 봤죠? 97% 3,700만 원 정도 수익 보시고 감사하다고 인증해 주신 그 코인 지갑 내역입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수익을 보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10억 원대 코인 계좌가 꿈이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알트코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내역은 우리 코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달도 안 된 이 코리니 분인데요. 금세 국민시드 1억 원 달성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지금 보유자산 이 포트폴리오 보시면 알트코인이 없어요. 비트코인 100% 비트코인 매매만 잘하셔도 이 44% 수익 내면서 국민시드 1억 원도 금세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 보시면 뭐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덕분에 좋은 수익 받습니다. 프로그램 종목으로 신용대출도 전부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저 같은 생초보도 400% 수익 실현했다. 프로그램 종목 최고다. 프로그램 종목 매수하자마자 오늘 100% 수익 중이다. 이렇게 감사 인사까지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채널 오픈 이벤트로 그동안 여러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세력 추적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제가 이것을 구독자 특정 분들께만 오픈 이벤트로 채널 오픈 이벤트로 공유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구독자분인 게 인증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4376-0235 이 번호로요. 제가 채널 오픈 이벤트로 공유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라고 다섯 글자만 저한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이 제 채널 신규 오픈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꼭 한 번씩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1억 원 국민시드 달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억 원 넘는 수십억 대의 수익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